20대에 20여 명이 모여 사기 행각을 벌이고 마약 파티를 했던 이른바 검단 식구들의 주범 A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인천지법은 오늘 열린 선거 공판에서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A 씨는 지인 여성들에게 접근해 취업을 대가로 대출을 받게 하고 돈을 가로챘고 이들 가운데 일부를 감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